요즘 여러분 유튜브,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샤런코치입니다. 샤런코치 10분 컨설팅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코치님, 영어유치원 꼭 가야 돼요? 안 가면 다른 방법 없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은요. 영어유치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안 보내셔도 됩니다. 물론 강의나 상담 중에 여러분이 영어유치원 꼭 보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글쎄요. 만일에 돈 문제, 특히 영어유치원의 그런 비싼 교육비 때문에 부담되신다면 안 보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닙니다. 학원입니다. 학원. 즉, 사교육기관입니다. 사교육기관은 당연히 의무사항이 아니죠. 교육의 의무가 아닙니다. 영어유치원은 그냥 영어학원입니다. 그런데 유아들이 다니니까 우리가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것을 당연히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만일에 돈에 관계 없다면 보내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영어 노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못한다면 보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영어교육 인프라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아이들이랑 같이 유학을 갈 때는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단기 유학이었습니다.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데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많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요. 영어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내 영역이 있는데 골고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릴 적부터. 일단 리딩 파트를 보면요. 영어 원서 많잖아요. 어디서나.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 영어 도서관 형태의 사교기관들이 많죠. 그래서 한 달에 회비를 얼마를 내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어책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첨삭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많죠. 예를 들어서 YBM 리더스키즈, 윤선생, 튼튼 영어 아마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월 회원이 돼서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전화통화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책을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라이팅까지 첨삭받을 수 있고 이건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이것도 정말 활용만 열심히 하면 너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리딩하고 그다음에 라이팅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드리는 팁은요. 여러분이 아이랑 같이 큰 서점에 가세요. 대형 서점에. 거기 가면 우리 아이들 유학 코너 초등 코너 말고 원서 코너로 가세요. 영어 원서 코너.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가면 for kids 이래서 아 키즈 어린 아이들이 보는 책만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영어 교재입니다. 영어 교재.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을 위한 네이티브를 위한 교재가 있고요. ESL. 외국인들이 영어를 공부한 교재가 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셔야 돼요. 이건 레벨 차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ESL 교재는 2년 차들이 본 교재가 우리 2년 영어 공부한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원어민이 본 교재는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하고 한국의 초등학교 5학년이 같은 교재를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겁니다. 이래서 레벨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가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영어 교재가 있습니다. reading comprehension 같은 독해 교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vocabulary 교재도 있고요. grammar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시리즈입니다. kinder, 유아부터, 유아부터 그다음에 grade, 학년 구부가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I랑 보시고요. 그냥 이렇게 펼쳐보세요. 이거 괜찮은데? 자 이거 봐봐. 너 이거 풀 수 있어? 엄마 어려운 거 몇 개 있는데 할 만해. 이런 교재로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선택한 교재를 꼭 두 권을 사오세요. 그래서 G1이면 G2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일일 공부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끝에 페이지까지 보시고요. 오늘은 두 장씩만 할래요. 제가 보통 수학은 네 페이지 하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두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두 바닥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래서 날짜 쓰고 일일 공부하듯이 하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이랑 같이 디즈니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는 다 구입을 했습니다. VHS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아이랑 같이 많이 봤죠. 반복. 근데 요즘은 다 TV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통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골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은 시간은 정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는 시간은 30분만 혹은 20분만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영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영상을 내서 문제를 풀어보거나 글을 쓰거나 이렇게 약간 영상 후 활동까지 하시면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자막을 봐도 되고요. 나중에 자막 없이 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흘러흘러 들으면서 다 노래를 따라 부르고 대사를 외울 수도 있게 됩니다. 사실 영화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미국 드라마, 청소년이 나오는 드라마 반복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반복 시청을 하면 영어 실력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엄마랑 책 읽고 책은 기본적으로 도서관, 그 다음에 중고서적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렌탈할 수도 있고요. 어떤 다양한 책도 여러분들 꼭 AR, 렉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가 좋은 주제, 관심사를 따라서 계속 심화독서, 확장독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양한 책을 그냥 마구마구 읽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딩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통해서 듣기, 그 다음에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원서로 쓰기까지도 가능하고요. 도서관 통해서 또 읽기하고 듣기 쓰기 다 가능하죠. 이렇게만 운영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굳이 영어 유치원 안 나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교체님께 한 1년은 보내볼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또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 하나 영어 유치원은 비싼 데라고 좋은 데가 아닙니다.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거는 우리가 하긴 아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에서 300만 원 간다고 영어 습득이 3배가 낸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냥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는 그냥 언어의 한 종류 재미있어, 소통이야, 관심 있어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스트레스 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꿀팁이 되셨나요? 자, 영어 유치원 못 보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도 영어 학원 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샤런거찌 이미애였습니다.